어허허허 너무 이상해 지금 재일 수가 없는 사람이야 아시게도 돼요? MBTI가 똑같아요 ENTJ 그리고 특히 방에서 제일 잘 맞아요 짐 풀고 정리를 싹 다 끝내야 침대에 눕거든요? 근데 양지도, 샤워도 이런 것도 다 해놓고 같이 이렇게 누워요 그리고 저희 같은 방만 쓰면 자꾸 밤에 폭식을 해가지고 야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냥 아프폴리 두 개씩 먹고 초록생 초록생이 뭐예요? 아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아 그것도 비슷해요 우리 뭔가 일을 할 때 일만 하지 않고 TV 드라마를 틀어놓고 맞아 약간 생활성, 생활성 항상 TV 틀어놓고 해야 돼요 두 가지를 같이 너 방에서 그러지 네 방에서 판매를 개는 스티벨 저린 화물이라고 아하하하하 이거 봐 잘 봤다니까 소름 돋아 뭐 felt 뒤로가 자꾸 네 얼굴 작게 나오려면 그게 아니고 내 몸이 너무 크다고 알았어 나도 키울게 푸덤미 MBTI가 생각에 생각을 낳는 친구여서 ISFP 아니면 INFP 저는 I and 담담해요 지금. 어떻게 해도 돼요? 저 ISFJ. 아 너 안 맞네. 저 ISFP. 우리 인연 영원히. 포에버 천생연분. 빨리 빨리 맞아. 얘네 딱 봐도 안 맞아요. 맞는 건 안 받는 건 딱 반반. 우리 밖에 거짓말해. 아 근데 좋아하는. 슈거하는 시키는 다른 것 같아요. 그리고 좋아하는 부위도 같아서 안 맞아요. 달라야. 나 적딸 있어. 나 적딸이야. I and I love you so much. ISTP. 나는 ISFJ. ISTP인 건 어? 아니 언니 ISTP요. IS? 언니 완전피. 언니는 제이라고 하면 안 돼. 완전피야. 제일 수가 없는 사람이야. 우리 빨간색인데? 지구 멸망의 길이래. 맞는 거 딱 반반이래요. 근데 맞아요. 나는 맨날. 정확하네. 그걸 내가 잠지워줄게. 디저트 같은 경우는 수진이가 잘 맞고. 음식, 식사는 안 맞아. 식사라고요. 잘 먹는데. 수진이 식사는 안 좋아. 입이 짧아요. 입이 짧아. 밥을 둘 다 빨리 먹어. 성질이 급해요. 그러니까 빠른 건 잘 맞아. 느린 건 답답해 해가지고. 남들 밥 먹고 내려올 때 벌써 나가요. 다른 점이 또 있어. 런지 흘리잖아요. 피신이가 1등이야. 나 뒤에서 1등이야. 아니 그래서? 내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유나가 끌어주자. 내가 다쳐주고 피신이가 앞에서 끌어주고. 좋아해. 얘 1등이야. 앞에서 1등. 나 뒤에서 1등. 아 맞네. 그런 게 있었네. 우리 그때 피신이 맨날 그 얘기했잖아. 반반 정확한 것 같습니다. 어 진짜 그러네. 신기하다. 끝!